오늘은 양말목으로 미니 포켓 월행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꽃을 꽂아 놓았는데요. 후편물을 꽂으시거나 원하시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포켓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추가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양말목으로만 만드셔서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한 개를 손에 4번 감아주세요. 그래서 4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양말목 두 번 감은 것을 이 구멍에 통과 또 양말목을 두 번 감아서 한 번 꼬아준 후에 빼주면 첫 기둥 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총 11개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3개 사용했죠? 이렇게 11개로 기둥 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1개의 마지막 부분 있죠? 그럼 이렇게 고리가 두 개 생기는데 고리를 서로 교차해 줄게요. 자, 양말목을 두 번 감아 잡고 여기 교차한 곳 한 고리에 얘를 얘를 넣어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코 교차했던 부분에 한 고리가 더 남죠? 거기에 또 양말목을 두 번 감아 넣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 여기 위에 두 줄 두 줄만 잡아서 넣어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두 줄만 잡아주시고 양말목을 두 번 감아서 넣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 칸에 위에 두 줄만 잡아줘요. 밑에 같이 잡는 거 아니고 여기 위에 두 줄만 잡습니다. 위에 두 줄만 잡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또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 양말 여기 두 줄 잡으시고 두 번 감은 거 통과시켜 주신 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또 한 칸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두 줄 골라 잡으시고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아까 잡지 않았던 두 개 마저 잡고 두 번 감아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자 이게 포켓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이쪽에도 매듭이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도 매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바로 맞은편 여기 한 코는 무조건 건너뛰고 얘 맞은편이 있는 여기 두 줄 잡아서 양말목 두 번 감아서 통과시키고 지금 이쪽이 포켓이 되고 이쪽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기 쭉 또 얘랑 마주 보고 있는 여기 두 줄 얘는 지금 여기 걸쳐졌잖아요? 그 옆에 두 줄 잡으시고 두 번 감아서 통과 안에서 바깥으로 쭉 여기도 한강 건너뛰고 얘 맞은편에 두 번 감은 거 넣어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이거 양말목으로 네트백 다이아몬드 네트백 만드는 방법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여기도 맞은편에 두 줄 잡아서 넣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1차적으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기둥줄 하고 한단 했다고 치고 두 번째 단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도 두 번 감아서요 이끌 아니면 이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붙어있는 두 골이 있죠? 그러면 한 고리만 우선 잡아서 이 고리에 양말목 두 번 감은 것을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고리를 같이 잡고 양말목 두 번 감은 것을 지금 같이 잡은 이 고리에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양말목 하나를 두 번 감아서 그 옆에 여기 고리에 통과시켜주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여기 고리 하나 고리 두 개 이렇게 남죠? 그러면 얘도 고리 하나 두 개 있죠? 이 고리를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되요 이 고리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여기 하나 남은 고리도 여기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이 고리를 한 번 걸쳐주고 나면 무조건 또 그냥 양말목 두 개만 양말목 하나를 두 번 감아서 고리를 한꺼번에 다잡고 통과시켜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여기 고리 하나 여기 고리 하나 생기죠? 그럼 그 다음 고리에 두 번 감은 것을 넣고 여기 고리를 이쪽 고리에 넣어주시고 손가락 걸고 또 이쪽 먼저 고리에 지금 넣은 거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고 또 같이 잡고 같이 잡으셨으면 또 두 번 감은 것 고리에 방금 하나 걸었기 때문에 그냥 두 번 감은 것 여기 고리 전체에 그냥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세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쪽 고리에 두 번 감은 거를 넣어주시고 그럼 여기 고리가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생기죠 이 고리가 이 고리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이 고리도 이 고리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한 번 더 해줄게요 지금 고리에 방금 넣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리 걸지 않고 이렇게 두 번 감은 거만 감은 거만 바로 통과시켜주세요 또 고리에 지금 두 개 생겼고 여기 이 고리에도 두 번 감은 것을 넣어서 또 이렇게 됐죠? 이 고리에 이 고리를 통과 이 고리에 이 고리를 통과 그러면 또 그 다음 고리 걸기 전에 두 번 감은 것을 고리를 한꺼번에 다 접고 바로 통과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끝에 왔습니다 오른쪽 끝에 왔죠? 우선 두 번 감아서 또 고리에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 고리에 이 윗고리 집어넣고 또 이 고리에는 그 윗고리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한 줄 했고요 이 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끝이죠? 끝에 고리에 지금 방금 걸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접어지는 부분이라서 고리 걸지 않고 하나 거는 거 하지 않고 바로 이 고리에 또 이렇게 두 번 감아서 넣고 자 그럼 또 고리 이렇게 생기죠? 자 얘랑 얘는 딱 붙어있잖아요 얘랑 얘도 사실 딱 붙어있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이 두 개는 중간에 연결하는 거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다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 올 때는 두 번 감아서 여기 고리 합친 거에 또 통과시켜주시고 여기 고리에는 양말목 두 번 감아서 넣고 이 고리에 이 고리에 이거 걸고 이 고리에 이거 걸고 그래야 이렇게 접혀요 자 방금 고리에 거셨으니까 다시 두 번 감아서 바로 통과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이쯤되면 이해 되실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갈게요 설명 없이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감아서 다시 한 번 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한바퀴 다 두르셨으면 이렇게 한층이 완성된거에요. 한층이 요만큼.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얘네 둘이 연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리 같이 잡고 여기 밑에서 올라왔던 고리 있죠? 걔를 얘랑 얘 고리 사이에 이렇게 같이 잡으시면 되요. 같이 잡으셔서 그러면 구멍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두번 감아서 거기에 넣고 포켓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얘를 또 삥 다 둘러줄건데 무조건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여기 한줄 있는 부분 있죠? 이 줄 여기 위에. 이렇게 이번엔 네줄 다 잡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또 한칸 건너뛰고 그 다음 칸 보시면 얘 걸려있는게 여기 보여요. 걔는 필요 없고 위에 네줄만 잡으셔서 넣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그 다음 한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 이렇게 네줄 다 잡으시고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또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넣으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번 감아서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하면 여기 끝에 보면 그 끝에는 한코 건너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연결했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바로 옆 코. 바로 옆 코에 네줄. 하나 둘 셋 넷 넷 줄 찾아서 두번 감아서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한바퀴 쭉 다 돌려줄게요. 이렇게 한개 두개 세개 네개 타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개. 열두개 이렇게 걸어주셨으면 된겁니다. 자 똑같이 또 반복할게요. 처음 시작은 무조건 이쪽 끝 또는 이쪽 끝이어야 마무리가 예쁘게 됩니다. 또 저는 이쪽 끝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부터 하겠다.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두번 감은거 넣고 한 번에 잡아서 두번 감은거 한번 통과시켜주시고 또 두번 감은거 다음 고리 여기 있죠. 고리에 걸고 통과시켜주기 또 같이 잡고 두번 감아서 통과시켜주고 자 이렇게 양쪽 끝쪽에 오셨으면 중간에 걸어주는거 없이 바로 고리에 거시고 연결 연결하셨으면 중간에 연결하는거 넣어주셔야 돼요. 왼쪽 끝까지 끝까지 밀가루 쇼 studi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또 한바퀴 들어오놨더니 이렇게 한둘이 더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또 마무리가 안됐죠? 그래서 고리 두 개 사이에 여기 올라왔던 줄 같이 잡으면 하나의 고리가 되죠? 하나의 고리가 되셨으면 또 양말목 두 번 감은 거를 그 고리에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주셨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쌓을게요 이렇게 한층, 두층, 세층 3층으로 쌓아볼게요 저는 3층으로 쌓았지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익히고 나면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만 아시고 나면 더 넓고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용하셔서 원하는 크기의 포켓 월행잉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쭉쭉쭉쭉 해줄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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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도 여기 올라가는 줄과 이 고리를 이렇게 같이 잡아서 한 고리로 생각하여 두 번 감은 양말목을 통과시키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쭉 잡아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만 해서 응용하셔서 작품을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월행행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줄에는 이거를 걸어주지 않고 이 줄에는 걸어주지 않고 이 줄에만 얘를 걸어줄게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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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에 걸어주셔서 총 6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걸어주셨으면 이쪽에서도 가고 이쪽에서도 갈 거예요. 여기에도 두 번 감은 거 걸어주시고 거기에도 두 번 감은 거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 부리에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거셔서 점점 줄여나가야 세모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여기 바로 걸어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얘가 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두고 이쪽부터 또 똑같이 해줄게요. 두 번 감은 거 넣어주시고 또 두 번 감은 거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에 두번 감은거 넣어서 연결 이번에는 그냥 두번 감아서 넣어서 바로 연결 이 고리랑 이 고리랑 지금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있죠? 다 그냥 같이 잡으세요 같이 잡으시고 또 두번 감은 것을 그 고리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하고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우선 끝에 하나씩 끝에 여기 넣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도 끝에 넣으셔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음에는 얘 바로 옆에 옆에 코 여기 4줄 잡아서 넣어서 바깥쪽에서 안쪽 또 얘 바로 옆에 코에 4줄 잡아서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꼴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두번 감은거 끝에 부터 넣으시고 같이 잡고 또 두번 감은거 통과시켜주시고 또 두번 감은거를 여기 여기 넣어서 똑같이 이렇게까지 하고 안풀리게 잠시 보정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두번 감아서 넣어서 같이 잡고 또 두번 감아서 넣고 두번 감아서 여기 넣어주시고 이렇게 또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요 아무것도 걸쳐주지 않고 얘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또 얘도 이렇게 풀어서 이 구멍 이 고리 같이 잡아주세요 좀 많습니다 많아도 우린 할 수 있어요 또 두번 감아서 방금 우리 잡고 있는 여기 두툼한 구멍에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주기 그리고 또 여기 끝 제일 끝에 두번 감은거 넣어서 바깥쪽에서 안쪽 당겨주기 또 두번 감아서 여기 바깥쪽 넣으시고 바깥쪽에서 안쪽 당겨주기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요거 준비해주세요 여기 고멍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두 고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 구멍에 이렇게 양말목 하나 더 집어넣어서요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고 묶어줍니다 그러면 짜자잔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고리 보이는거 원치 않으시면 이제 가려주시는 방법 코바늘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방법 있는데 뒷부분이라 신경쓰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돼요 여기가 포켓 이게 벽에 거는 부분 그래서 벽에 거셔서 예쁘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꽃을 준비해서 살짝 넣어주시고 벽에 걸어놔도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시는 크기로 더 크게 만드시면 다른 물건도 넣을 수 있겠죠 꼭 예쁜 작품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